이게 실어서요. 내 마음속에 이게 결국 번뇌 망상들 아닙니까? 번뇌 망상으로 벗어나서 여기 참나세계 가면 그런 거 없거든요. 시공이 없어요. 텅 비어있고 순수한 존재만 있어요. 의식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열반이라고 하고 아라한들이 이 번뇌, 이 고통을 주는 번뇌. 여기부터 도망갈 길은 딱 하나다. 알아낸 거죠. 딱 하나다. 석가모님께서 알아내서 가르쳐 준 게 아라한들한테 딱 하나다. 애고의 세계, 오원의 세계 버리고 참나로 가라. 열반으로 가라. 거기는 그런 거 없다. 고통이 없다. 실제로 만나보니까 내 안에서 열반짜리, 참나자리 찾아보니까 거긴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럼 이제 답 나온 거죠. 죽으나 사나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열반의 자리, 즉 나의 현존이 점점 내 삶에 확장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거길 떠나지 않으면서. 밥을 먹어도 그 자리에서, 뭔 짓을 해도 그 자리에서. 그게 열반에 들어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라한듯이. 그래서 이 가정생활하면 번뇌, 그리고 아라한들도 한계가 있다는 게 가정생활을 안 해요. 가정생활하면 번뇌가 또 치솟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해 보니까 딱 이제 아, 와이프 빼고는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다. 앞으로 없을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싸우잖아요. 결혼하고.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육바람이 공부에 뭔가 또 한 번 점을 하나 찍은 것 같다. 결혼하고. 그래서 그 전에 참 평온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가자가 아니거나 아라한 인정을 안 합니다. 초기 불경에서. 한 명이 있다든가. 뒤져보면 한 명 정도 제가 해서 아라한 인정받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드문 게 있고 바로 출가해요. 죽든지 출가든지 해야 돼요. 아라한이 됐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서 열반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숲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러면 아라한의 한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숲에서 지킬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숲에 갖다 놓기만 하면.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빼가지고 숲에 갖다 놓기만 하면 계속 열반 상태를 지킬 수 있는 실력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뭐 숲에 가면 뭐 할 수 있어. 못해요. 옆에 숲에 갖다 놓으면. 밤에 무섭고 난리가 아니죠. 석가모니도 엄청난 공포심과 싸우면서 수행한 거예요. 숲에서.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이 올라오면 또 그거를 깨뜨려. 무상고 무하로 깨뜨려 보면서 열반으로 들어가고. 계속 이러면서 숲에 생활하는데 최적화가 되면 일생 열반 안에서 살다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리얼입니다. 죽은 뒤에 그럼 윤회를 떠나느냐. 거긴 떠난다고 믿죠. 초기 불경에서는. 저는 그거는 안 믿어요. 왜냐. 그거는 죽은 뒤 얘기니까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다. 근데 살아서 점검할 수 있는 건 저도 같이 점검해 보는 겁니다. 초기 불경에 나와서 있는 게 살아서 가능하냐. 살아서 가능하죠. 열반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습관화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라한이 죽으면 다 윤회에서 벗어나서 이 삼계에서 사라지느냐. 에고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건 저는 그거는 제가 장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예 논할 필요도 없고 살아서는 가능하다. 분명히. 석가모니가 말한 그 경지가 살아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에고로부터 최대한 벗어나서 참나 안에 안주해서 살아감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염체들을 만났을 때는 팔종도나 이런 염체 관리법. 아라한들이 할 수 있는 또 관리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라한들은 소승성자들은 참나나 열반의 세계에 힘에 여기에 51% 이상 더 몰입함으로써 이 현상계에서 처연해 줄 수 있는 이 비법을 알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승성자의 한계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좋은 염체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좋은 염체가 51% 이상이 되게 해서 카르마를 적극적으로 경영하려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숲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탐진치가 올라오면 자비의 염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도 보살도예요. 세상을 향한 자비의 염을 계속해줘요. 모든 존재 행복하기를. 그런데 그거랑 실제로 세상에 나와서 행복하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죠. 소승수행은. 출가자 위주의 수행이니까. 그래서 저는 더 적극적인 대승수행은 결국 핵심이 참나나 열반의 비중을 51% 내 마음에서 만들어서 즉 이 마음을 처연하게 만드는. 이건 방어적이고 적극적인 공세로 카르마를 경영하는 거. 이 부분은 대승이 잘한다. 이 부분은 소승이 가장 더 잘할 수도 있죠. 숲에서 방어력은 짱일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지 않다 죽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다 숲에 가셔서 몰라 괜찮아와 계속 우리 홍익보살 실천지침 중에 그 앞에 네 개를 계속 그 부분에만 집중하면서 일체가 무상하고 일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염하면서 꿰뚫어보고 열반으로 참나자리로 돌아오고 참나자리로 돌아오고. 이게 이제 생활화되시고 습관화되신 상태. 그런데 저는 카르마를 적극적으로 경영하자는 입장이죠. 대승은 세세생생 윤희하면서 카르마 경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비법을 갖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럼 이거죠. 염체관리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욕망들이 무서운 게 이 욕망들은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힘을 가져요. 왜? 내 무의식에 그동안 내가 계속 좋아해왔던 것으로 각인돼 있는 거라 건드리면 터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제 때 되면 올라와요. 제가 술꾼인데 술을 요즘 안 먹었다. 그럼 무의식에서 올라옵니다. 왜 술 안 먹어? 이렇게. 술 생각. 늘 하던 걸 안 하면 무의식에서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하라고. 그런데 그 생각 하나만 술을 하는 게 생각에 탁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바로 붙잡죠. 이미 입에 침이 고입니다. 이미 몸에서는 이제 빨리 해라. 도파민 나오면서 막 빨리 흥분되면서 이제 빨리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 정도 강력한 힘으로 염체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힘을 발휘해 버리는데 그 친구들로부터 떠나서 참나 51%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몰라 괜찮아가 생활화되게 되셔야 돼요. 그 강력한 염체가 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호르몬도 세로토닌 나오게 만들어서 진정시키실 수 있냐는 거죠. 이거 일단 하실 줄 알았는데 카르마 경영을 하려면 이거 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아라한들도 잘한다. 그러면 보살로서 잘해야 될 건 뭐냐. 이제 이 단계에서 51% 이상 참나와 열반에 안주하면서 조금 평정심을 찾으셨다면 이 염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염체들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양심적 염체들을 만드셔서 두 가지 51%예요. 에고보다 참나 51%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51%는 염체들 중에 욕심의 염체보다 양심적 염체가 51% 이상 힘을 가지게 해줘야 여러분이 결국 그 업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뭘 하셔야 되냐. 깨어서 깨어서 육바람을 분석을 해보시면서 이게 자명해. 이게 모두에게 이루어. 이걸 어기면 누구누구가 피해를 보게 돼 있어. 이건 찜찜한 일이야. 이 말을 강력하게 선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서 속으로 선언해 주셔야 돼요. 글로도 적고 선언하고 말로도 하고 자꾸 하셔야 아까 그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염체보다 양심의 염체가 더 힘이 강력해야 안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찜찜한 데도 끌려갈 거잖아요. 분명히 정신 안 차리면 바로 끌려갑니다. 그걸 1차로 보세요. 1차로 몰라를 하신 다음에 2차로 자명을 점검하셔서 이 자명한 말을 선언하세요. 그럼 염체가 강해집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경전도 보고 명언들을 막 기억해 둬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라고 할 때 내가 탁 받아쳐야 돼요. 너 지금 이걸 놓치고 너 진짜 행복해 줄 수 있고 저것만 얻으면 천국이 펼쳐질 텐데 저걸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누구누구가 상처를 입어. 그거는 보살도에 맞지 않아. 그건 내가 상대방이라면 당하기 싫을 일이야. 그걸 해야 돼. 그건 찜찜한 일이야. 자명하지 않아. 속에서 강력하게 그 염체에 힘을 실어줘야 그 염체가 막아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할 땐 그런다고요. 이걸 해라. 거기가 천국이다. 오케이. 지금 마음이 이미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상처 입지 않아? 그러긴 한데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러긴 한데 마음은 이미 정신은 여기 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일은 일어나겠죠. 불험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에서 카르마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보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럼 그 카르마를 방향을 튼다는 거는 여러분 우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이전에 여러분 마음을 경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의 나라고 회사예요. 지금 이 염체들 하나하나 목소리가 뭡니까? 나 지금 집에 가고 싶어. 나 지금 지루해. 나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사고 싶어. 이거 지금 다 뭐죠? 국민들의 민심이에요. 그러면 민심이 욕심으로 확 키울 때 양심적인 이런 선비들이 있어가지고 깨어있는 보살들이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이쪽으로 또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 가면 안 돼 하고 그럼 그런 여론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마음이 관리되겠냐. 여러분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는 여러분이 사는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리더예요. 남이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난 갑질 당하고 있고 착취 당하는 을이니까 내가 리더가 아니라 아니에요. 착취 당하기로 선택한 것도 여러분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선택을 한 것도 여러분이고 여러분 우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양한 염체들.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나가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난 여기 있어야 돼. 여러분 설득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고 거기 왜 있어야 되는지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이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또 찾아야 될 것도 여러분이 지금 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현실의 힘의 강약은 다 있지만요. 어떤 상황에서든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결정 하시려면 몰라 하고 깨어서 자명한 염체에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난 이걸로 할 거야. 저건 찜찜해. 이건 자명해. 이 말을 해주시는 거랑 안 하고요. 이미 마음은 욕망적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눈치만 보고 이리 가고 싶은데 누가 보는 사람 없나? 이걸 누가 찜찜하다고 할 사람이 있나? 자기는 알죠. 찜찜하다는 거 아는데 양심분석도 그럴 땐 일부러 안 하십니다. 이거 하면 백일화에 드러나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양심분석을 일단 피하고 일단 하고 싶거든요. 마음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강력한 염체가 딱 등장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할 생각도 못하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몰라만 해서 빠져나와도 아라한입니다. 대단하신 거. 적극적으로 한 수까지 둬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보살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때 제가 뭔 얘기 드리려고 얘기 드리냐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제가 도움드리고 싶은 게 여기다 뭘 좀 쓰시면 좋냐 연불을 좀 하세요. 연불. 이때 몰라하기 전에라도 하실 수 있고 몰라 뒤에라도 여러분 아무튼 이 자명 또 검토할 때도 연불을 해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결국 연불이란 게 뭐죠? 염. 염이에요. 염체예요. 내가 염체를 만드는데 부처님을 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참나를 염하는 것도 연불입니다. 불성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 부처님이요. 인간 중에 불성을 구현한 신성을 구현한 부처님, 예수님,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같은 분을 염해 주시면요. 여러분 정신이 힘을 얻어요. 깨어있는 분하고 공명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 가피가 필요해요. 지금 몰라 할 때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자명한 선택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연불을 해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뭔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지금 어떤 욕망이 타오릅니다. 이때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를 만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몰라 괜찮아 이 참나를 만나신 다음에라도 선우는 논하지 말시고요. 몰라 하실 때라도 연불도 통원해 보세요. 몰라 해서 깨어있을 때 힘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아미타불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미타불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 도와주세요. 굳이 도와주세요. 말 안 하셔도 아미타불 예수님 하고 있으면요. 깨어서 참나 상태에서 성자 이름을 부르면요. 확 뭔가 하나 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막 그리울 때는 참나 상태로 몰라 해서 둘이 아닌 상태니까 모두가 하나인 상태 예수님과 우리도 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한 성령 한 불성 자리 들어가서 그 이름을 어머니하고 부르면요. 뭔가 훈훈해요.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염불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불성을 염할 때는 그냥 깨어 계시는 게 그냥 몰라가 그대로 염불이 되는데 지금 인간 부처님 인간 성자를 여러분 염하실 때는 그분 이름을 외워주시면 여러분 여러분과 영이 원래 한 영이라 혼이 공명을 하게 되면 육까지도 같이 변합니다. 몸에도 에너지가 변해요. 해보세요. 한 1시간만 나마하미타불 아니면 예수님 본인 마음이 더 끌리는 쪽으로 어차피 제가 볼 땐 다 십지보살들이시니까 한 분한테 한 분이라고 보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해보세요. 편한 이름으로 다 맡기고 쉬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성경에 친절하게 해놓으셨어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든 자들아 내 멍해를 매라 나한테 그 짐 맡기고 그러면 쉬면 진정한 내가 안식을 줄 것이다. 내 멍해를 매라 그럼 나랑 연결해라 그러면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염체들을 다 이걸 공양해버리시면 돼요. 욕망이 올라와요. 부처님 이거 아주 싱싱한 욕망입니다. 바칩니다. 전 모릅니다. 부처님 겁니다. 나마하미타불 예수님 무거운 짐 달라고 하셨죠. 하나 보냅니다. 보내고 쉬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 것도 예수님이 도와서 참나와 예수님이 도와서 이게 아버지와 성자가 성부 성자 성령이 도와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실 거다. 내가 못해요. 못 이겨요. 사실 덤비면 바로 깨집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덤빈다고 해봤자 10분 후에는 하고 있을 거라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인간은 놀랍습니다. 맨날 깨지면서도요. 또 해요. 또 모르지 하고 또 갑니다. 자기가 일부러 좀 모르는 척 하는 거죠.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어 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고 모르지 또 이번에는 다를 수 있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100% 또 하고 있죠. 그 조건 맞으면 가고 있어요. 사람이. 이게 하나 이게 또 프로그램이거든요. 성격이나 이런 것도 이게 내가 익숙하게 해가지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죠. 원래 선천적으로 깔려있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 그 조건 맞으면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100%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조건 되면 무조건 하고 있는 거 연구하셔서 그 조건이 형성돼가고 있으면 카르마가 익어가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 움직이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때 하실 수 있는 게 몰라 괜찮아.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깨어있는 힘만으로 부족하신 것 같으면 진짜 잘 깨어있던 도인들을 부르세요. 도와달라고. 뭔가 애고가 꽉 차면서 든든해지면서 응원군이 도와주는 것처럼 힘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갖다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고가 힘들어요. 현상계에서 방어까지 잘해도 공세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카르마까지 지으시려면 방어할 때나 공격할 때나 성자의 도움을 구하세요. 꼭 뭘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나무하미탑을 다 맡깁니다. 맡기는 기도라도 하세요. 바라는 기도 나는 이걸 바랍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도 필요하면 하셔야 돼요. 공격하실 때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맡기세요. 맡기고 보는 거예요. 일단 맡기고. 내 뜻대로 말고 참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참나한테도 맡기고 그게 몰라죠. 그리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했어요. 관세음보살이 알아서 날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맡겨보세요. 맡기고 좀 힘을 빼고 쉬시면 방어도 잘 되고 자명한 길로 여러분 업을 찍기도 잘 됩니다. 힘이 나요. 깨워서 이제 자명한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이제 밀어붙이면 돼요. 이건 자명한 일. 이건 찜찜한 일이야. 내가 선언했는데 내 마음에서 이 말이 힘이 없어요. 욕망이 더 힘이 있어요. 그때 또 성자를 부르자고요. 이 욕망 예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의 걸으셨던 길을 같이 갈 겁니다. 영감을 주세요. 내게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빌면서 가자고요. 그러면 또 안에서 힘이 나요. 참나가 내 안에서 더 큰 힘을 내요. 그렇게 성자와 연합해서 가면 요거를 제가 저도 써보면 분명히 그런데 이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몰래 쓰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몰라 괜찮아와 자명만 하세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제 양심이 또 찜찜하잖아요. 저는 몰래 약발면서 가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유 무슨 약을 왜 필요합니까? 스윙이 전부지 막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스윙 이것도 스윙이니까 이런 스윙도 같이 쓰셔야 돼요. 예전 모든 성자를 또 다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 해보세요. 그러면 몰라 괜찮아 하면서 한 시간 있는 것도 좋은데 중간중간 써보세요. 막 나무하미타불 나무하미타불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간간히 한 번씩 맡겨보세요. 참나로 깨어있을 때 나무하미타불 한 번 이름 불러보세요. 그때 또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나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나 그래서 느낌이 좋고 아 이때 더 내가 편하게 깨어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서 바로바로 그 도움을 요청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겨우 우리가 겨우 그래야 겨우 있는 수 다 써야 염체랑 겨우 싸워볼 만해요. 안 그러면 백전 백패가 많습니다. 염체를 진짜로 내가 그러면 나를 정말로 무섭게 흔드는 염체를 방어해내고 극복해냈을 때 오는 그 성취감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보살도를 닦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나부터 이렇게 살고 남들도 도와주자. 저도 그래서 저부터 그렇게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또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여러분 분명히 이겨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염불이라는 게 또 보세요. 염불이라는 게 노느니 염불한단 말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놀면 망상이 폭주합니다. 노느니 염불하라는 건요. 잡념에 빠져있느니 염 뭘 염하라고요? 부처를 염하고 있으라면 부처의 이름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부처의 이름을 염하죠. 그거 염하는 시간에 우리가 잡념에 힘을 덜 쓰겠죠. 잡념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관심을 주는 게 힘이거든요. 관심을 덜 주는 게 여러분 관리하는 겁니다. 벌써 아무 일이 없더라도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예수님 하고 계시면 노느니 그 시간에 뭐 또 인터넷하고 있겠죠. 스마트폰 보고 있겠죠. 그 시간에 부처의 이름 신의 이름을 이렇게 외우는 게요. 벌써 그게 염체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아미타불과 예수님 그런 성자들이 힘을 갖게 해주는 게 평소에 힘을 갖게 해주면 급할 때 예수님 했을 때 더 힘이 나오죠. 왜? 평소에 신뢰관계가 더 구축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몰라 괜찮아 만으로 해결되시면 몰라 괜찮아 하시고요. 급할 때는 여러분 성자들의 도움을 청하셔서 이게 지금 다른데 그럼 기복이랑 뭐가 다르냐 우리는 구체적인 무슨 기도를 먼저 하시기 전에 그것도 하실 수 있는데 맡기는 기도를 많이 하시라. 평소에 하나가 되는 기도 그 성자와 하나가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 뭘 요청해서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몰라 괜찮아 참나 상태에서 성자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자와 함께 공명해서 내 마음과 내 몸까지도 그 성자와 공명하게 평소에 염체 관리를 해나가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복을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복까지 다 포함한 그런 성자와 하나가 돼서 함께 가라.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제자들한테 바라는 거예요. 제발 나랑 하나가 돼서 내가 아버지랑 하나하듯이 너희도 나랑 하나가 돼서 함께 가면 너희가 보세요. 연구를 통해 참나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하다가 성령을 만나는 거죠. 나를 통해 성령을 만나리라. 나를 통해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도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나도 너희랑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 필요하면 빨리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면 너의 영혼에 힘이 날 거다. 지혜가 감돌 거다. 사랑이 터져 나올 거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거다.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전체 그 얘기예요. 특히 14장 15장 16장 한번 읽어보시면 이 얘기만 계속하고 계세요. 그만큼 엄청 공을 들여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관세음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분들한테는 누구를 부르실 겁니까? 제가 관세음 많이 권하는 게 경전적 근거가 있어야 힘이 더 나시잖아요. 법화경 중에 법화경 중에 보시면요. 관세음 관세음 보살 보문품 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따로 관음경 이라고 불립니다. 요품 하나만 따로 독립해서 관음경 그래요. 얼마 안 되죠. 분량이 요정도 요것만 따로 관음경 이래요. 관세음경 이나 관음경 이게 원래 독립경전이에요.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법화경 안에다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 경이 석가모니가 위대한 이 부처님이라는 경인데 그 안에 관세음한테 빌으라는 내용을 또 넣은 거예요. 이게 아무튼 필요하니까 넣는 거죠. 중생들한테 되게 요긴하니까 그래서 그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법화경이면 아미타불 관세음만 이 극락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그 관념이 그랬거든요.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같은 대승불보살이 불국토를 이 현상계 안에서 경영하고 있고 석가모니는요.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셔버렸죠. 이 우주에서 초기불경 1호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불보살이 이 우주 안에 우리랑 함께 호흡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도와줘요. 열반에 든 사람은 우리를 못 도와줍니다. 지금 우리랑 함께 이 시공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가서 너희 도와줄게. 그리고 지상에 천국을 만들자. 앞으로 다시 와서 내가 꼭 만들게. 이 시공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죠? 영생 영원히 살아야 도와주죠. 영생과 뭘 만들어요? 영원히 살면서 천국이요. 영생과 천국 그리고 양들의 구제 백성들의 구제가 포인트죠. 법화경의 핵심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영생 불국토 중생 구제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강의에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초기 불경이랑 완전 이건 적대적인 경전이라서 이 경전이 맞으면 초기 경전이 잘못된 게 돼요. 왜냐 이 경전의 내용은 석가모니가 나 그때 열반에 든다고 하고 너희랑 헤어졌잖아. 뻥이었어. 나는 영생을 얻은 존재야 라고 주장합니다. 법화경 소개예요. 그냥 제가 좀 이따 관세음보살 좀 읽어드리려다가 법화경 소개 잠깐 해드리는 게 열애 수량품 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열애가 열애는 무량한 수명 영생을 얻은 존재다라는 여기서 영생은요. 사바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반도 일종의 영생일 수 있죠. 그런 영생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성불안 이래로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 사실은 너희 만나기 훨씬 전 백천만억 나유탁업 전에 나는 이미 성불했었고 원래 부처였고 너희를 도와주러 잠시 그때 모습을 나타낸 것뿐이야. 그런 식으로 끝날 때 열반에 든다고 빠이빠이하고 헤어진 거 아라한들한테 너희도 이제 윤회를 떠난다고 해준 거 다 뻥이었어. 방편이었어. 이 말을 해버립니다. 난 사바세계에 늘 있었고 수많은 나라의 내가 세계의 법계에 내 모습을 놔두면서 중생들을 인도하여 이롭게 하고 있다. 홍익중생 하고 다니는 존재다. 열반에 든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해버려요. 이 말이 맞으면 초기경은 다 잘못된 게 되기 때문에 양립하기 힘든 경위입니다. 그래서 다 방편이었어. 그래서 여러 곳에 내가 태어나면서 수명이나 그런 기관도 다르게 말하고 다녔어. 또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 것도 다 방편이었어. 사실은 부처는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열반에 든다고 말하는 거야. 방편으로. 내가 열반에 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방자하고 교만해져서 게으름불일까 봐 내가 그렇게 했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희가 성령을 만나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영생이 한 품을 차지하는 거예요. 부처는 사바세계에 영원히 계신다. 대승 열반경에 가면 무승장엄국 이라는 불국토도 극락국 같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같은 그런 세계도 부처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대승불교의 핵심은 아미타불과 관세음이냐면요. 이런 석가모니를 아미타불급으로 묘사하는 법화경에서 마저 뒤에 가면 아미타국토에 태어나라고 권하고 있어요. 좀 문제가 있죠. 여기도 뒤에 가면요. 야광보살 본사품에 가면 이 경 열심히 읽으면 너희가 안락세계에 태어납니다. 안락세계가 극락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났는데 그 세계는 아미타부처님이 계셔. 거기 가서 영꽃에 태어나서 돋다까.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불과 관세음을 무시하고는 대승경이 성립을 안 한다니까. 화엄경도 끝에 가면요. 아미타부처님 극락세계 가라고 권합니다. 모든 경에서 다 같은 얘기래요. 그런데 그 아미타불 다스리는 극락에 계시는 보살이 관세음이죠. 심지어 지장보살도 다 아미타부처님의 분신들입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묘사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이라는 경우는요. 더 의미가 있는 게 후기 밀교에서는요. 불국토에 있을 때는 아미타불이라고 부르고 이런 오탁 악세의 물질계에 태어나셨을 때는 더러운 세계에 태어나셨을 때는 관세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둘이 한 분이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음보살의 위상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불어넣은 겁니다. 법화경에다가 이 법화경 번역하신 분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별 내용 아니고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관자재보살도 가능한데 관세음으로 하신 게 보세요. 왜 관세음이냐?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잘 듣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잘 관찰한다. 그러니까 일심으로 내 이름만 부른다면 관세음의 이름만 부른다면 관세음이 그 음성을 관찰하고 곧장 가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관세음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부르는 그 관세음의 이름 바로 듣고 와서 조치를 취해주는 분이 관세음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사람은 불구덩에 떨어져도 살고요.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분이기 때문에 목에 칼로 쳐도 목이 안 떨어진대요. 해보시지는 마시기를.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염하라.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나무관세음보살을 원효수님이 그랬다고 전하는데요. 추격한 게 하나로 회통한 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죠. 거기에 나무가 두 번 나와야 될 걸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한다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아니면 바로 뒤에 나와요. 그냥 관세음보살 이래도 됩니다. 이름만 부르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요.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와요. 어떤 중색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음욕이 사라지고 탐진 치를 순서로 나가요. 음욕은 지금 탐욕이고요. 성내는 마음 분노가 있더라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마음이 공경스러워지고 사라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더라도 치 탐진 치에서 치가 있더라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지혜로워진다. 마음관리의 핵심 비법으로 관세음보사를 권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성경이랑 거의 그대로 만나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으면 관세음 하면 복덕과 지혜를 겸비한 아들을 낳았고요. 딸을 원하시면 관세음 관세음 하시면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는답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관세음보살은 33가지 응신으로 이 우주에 돌아다니면서 지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33응신으로 돌아다니면서 구제하고 다니시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할게요. 부처님으로 와요. 사실 우리가 만난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이라는 사상입니다. 관세음보살 이라는 부처도 관세음이에요. 충격적이죠. 다음 벽지블로도 오고 성문승의 모습으로도 와요. 비구의 모습으로도 와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이교도죠. 브라만으로도 와요. 범천왕 브라만신으로도 와요. 또 어떨 때는 제석천왕 인드라신으로도 와요. 자제천왕 이분은 비슈누신입니다. 비슈누신으로도 와요. 대자제천왕은 마하 시바라죠. 마헤슈라 시바신입니다. 시바신으로도 와요. 그리고 왕으로도 오고 장군으로도 오고 재벌로도 오고 거사로도 와요. 유마거사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놔두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관세음보살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서른세 가지 몸에는 어린이로도 와요. 어린 남자 어린 여자 어린 남자 어린 여자도 무시하면 안 돼요. 힘들어 죽겠을 때 어떤 꼬맹이가 지나가다가 몰라해 하고 가버리면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뭘로 하시면 돼요. 어디 꼬맹이가 이러지 마시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살면 또 재밌겠죠. 제가 하나 대충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만 염하면 어떤 환란에서도 도움을 주니까요.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관세음보사를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읽었느니라. 그럼 이거 예수님으로 바꾸면 여러분 성경에서 못 찾아냅니다. 불경인지 성경인지 모르신다고요. 실제로. 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평안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줘.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줄 거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관세음보살이 하고 계신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세음과 예수님은 저한테는 한 분으로 보인다는 캐릭터가 겹쳐요. 이름만 다르지. 내 이름도 들어가 보시면 관세음이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내 이름으로 강구하는 말 다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이름으로 강구하라. 내가 다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분은 무량수, 무량광이 아미타는 무량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수명이 붙기도 하고 빛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량광 그러면 빛 무량수 그러면 수명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이자 빛이라고 하시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불교 쪽에서요. 부처라고 부르면 어떻게 부를까요? 생명불, 영생불 영생불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일 핵심은 영생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또 빛으로 오신 분이죠. 빛불 그러면 이걸 번역하면 무량수불, 무량광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만나니까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둘이 한 분이다라고 말할 물증은 없어요. 제가 불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 본 바로는 한 캐릭터로 만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염하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분 염하시면 다 통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는 예수님, 관세음보살 아무나 염하세요. 몰라 괜찮아로 일단 참나를 만나시고요. 참나 만나시지 않고 아미탑을 아무리 하고 있어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거야. 아미탑을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 안에서 참나를 못 만나니 아미탑을과 내가 둘이 있지 하나가 못 되잖아요. 참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아미탑을 해야 여러분 하나가 됩니다. 아니면 아니면 염불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아미탑을 할 때 몰라가 돼서 깨어나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 하면서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한테 모든 내 근심 걱정에 염체를 다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나겠죠. 아미탑을 기도를 혹시 염불을 먼저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염불선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좀 정리해 볼게요. 염불을 먼저 하셔도 좋아요. 단, 염불을 하면서 참나를 만나셔야 됩니다. 참나를 만나신 뒤에 염불을 하셔도 돼요. 그럼 참나의 힘이 내 안에서 더 확장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틈날 때마다 노느니 잡념에 빠져 있느니 부처님 이름을 외우세요. 염불하세요. 아니면 몰라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몰라를요. 수시로 하세요. 염불도 수시로 하세요. 그래서 늘 깨어있고 늘 참나 상태에서 부처님 이름 외고 막 거기에 기복을 붙이지 마시고 굳이 정 필요할 때 아니시면 그리고 양심적인 기도 아니면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맡깁니다 하세요. 저보다 더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 예수님 다 맡깁니다. 맡기고 저는 깨어있겠습니다. 제 무거운 짐 맡기고 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평소에 수행하다가 자명안 판단해야 될 때는요. 딱 깨어서 속으로도 자명이 선언하시고 관세음보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도 하세요. 내가 이 염체를 붙잡고 51% 이상 강하게 이 양심적인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애고는 중생은요. 이런 식으로까지 관리 안 하시면 힘들어요. 늘 그냥 넘어져 있고 늘 끌려가고 깨어서 이렇게 지키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직하면 아라한 들이 숲에서 안 나오고 거기 있겠어요. 주 본거지를 거기로 하겠어요. 또 거기서 깨어있는 아라한 들 공부 좀 된 아라한 들은 밖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수작도 합니다. 물론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본거지가 숲이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보살들은 본거지가 사바세계 현장이에요. 사바세계 중에서도 정말 사바사바한 곳에 가서 계셔야 돼요. 사바가 무슨 뜻이냐면 인욕이란 뜻이에요. 참아란 뜻이에요. 참아라 세계에요. 참아야 되는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참으셔야 되거든요. 참고 그때 참을 때 억지로 참으시면 그거 다 병되죠. 감정을 억지로 억지로 화가 나는데 누르고 계시면 그거 큰 병되죠. 나중에 그게 몸에 영향을 주죠. 안 좋은 영향. 자, 강력한 분노의 염체가 올라왔는데 막 억지로 내가 이걸 껴안고 누르고 있다. 그럼 그게 이제 내 몸에까지 무리를 주죠. 분명히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 몰라 괜찮아와 자명한 생각으로 이 분노의 염체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운명을 개척하신 거고 카르마를 관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꼭 제발 이 비법을 꼭 챙겨서 제가 관세음보살 법화경 읽어드린 것도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지금 이 생각 하나 관리하시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드린 것 뿐입니다. 그냥 경전을 지식욕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경전에서 정보를 뽑아내서 지금 바로 쓰자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스승으로 삼는 그 성자분 누구라도 좋아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관세음 예수님을 들었지 누구든지 염하시면서 둘이 아닌 마음으로 염하면서 하시면 돼요. 예전에 대행스님 이 얘기만 드릴게요. 대행스님은 주인공하고 여기다 이 자리다 모든 걸 맡겨버리라고 하거든요. 주인공 하면 참나죠. 참나로 다 해결하자고 해요. 결국 무슨 보살 무슨 보살도 다 주인공의 나툼이니까 그냥 주인공한테 다 맡겨버리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인공 도와주세요.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반말로 하라는 거죠. 주인공 네가 할 수 있어. 이건 네가 할 수 있어. 아무 일 없을 때 주인공 다 맡겨버리는. 주인공 다 맡겨버리는. 아무 일 없을 때 뭘로 하고 맡겨버려요. 뭔 일 생기면요. 자명한 생각이 오려면 이 생각도 네가 한 거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져. 하고 가는 거예요. 주인공한테 이렇게 맡기는 법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주인공한테 반말하고 전대말하지 말하는 건 뭐냐면요. 나랑 둘로 볼까 봐 그래요. 주인공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을까 봐 주인공하고 나를 주인공이 내 참나인데 내 참나를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존재로 알까 봐 나한테 말하듯이 하라고 그래야 빨리 맡기게 되고 빨리 깨어날까 봐 해서 방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몰라 해서 참나 알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상관없어요. 전대말이건 반말이건 상관없는데 여러분 이미 참나 자리를 알잖아요. 알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인공이건 참나건 하느님이건 맡길 거 다 맡기시고 더불어 성자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같이 염하면서 맡기자고요. 맡기고 자명한 일 할 때 또 도움 받자고요. 그러면 이게 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드린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또 안 하더라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하루부터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집에 가시는 길에도 몰라도 몰라 적절해서 깨어나시면 관세음보살이건 예수님이건 성자의 이름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담고 있는 성자의 이름을 외시면서 가만히 쉬어보세요. 그분과 하나로 공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이 영혼이요 힘을 얻어서 이런 염체 생각을 관리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위기도 돌파하시고 카르마도 경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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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